지금까지 우리는 내 컴퓨터와 백업으로 사용할 컴퓨터에 각각 저장소를 설치하고 지역 저장소에 있는 것을 원격 저장소로 푸쉬하는 것을 통해서 백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백업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지? 백업인가 했어요? 복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하고 그 새로운 컴퓨터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복제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 대의 컴퓨터의 같은 소스 코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와 같은 걸 써보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들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의 같은 파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데 굉장히 큰 편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킷의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백업을 받은 것을 복원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터 이즈 킷을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지역 저장소로 복제해서 일종의 백업에 복원을 해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격 저장소의 주소가 필요해요. GitHub에서는 클론 오아 다운로드에 있는 이 주소가 있으면 되고요. GitHub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주소가 있으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두 개의 윈도우 탐색기를 준비했는데요. 왼 위쪽은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지역 저장소 Hello-kit-totoyskit이고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래쪽에다가 왼쪽에 있는 원격 저장소를 복제한 새로운 지역 저장소를 오른쪽에 헬로-kit-totoyskit2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볼 거예요. 이름이 너무 복잡하네요. 상황을 아시겠어요? 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소 복사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totoyskit에 보면 git clone이라는 것이 있어요. clone은 복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git clone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카피한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자동으로 저는 내 문서에 있는 myreportotoy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이름으로 하지 않고 hello-kit-totoyskit2 이런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너무 복잡하게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면 원격 저장소로부터 지역 저장소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git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git은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죠. 해볼게요. OK 보시는 것처럼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요. 이 디렉토리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totoyskit을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를 지역 저장소로 복제, 영어로는 클론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交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하고 싶은지.